서산시가 행정기구를 4개 국체제로 개편하고 주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. 행정기구는 경제환경국, 복지문화국, 건설도시국, 자치행정국 등 4개 국체제로 개편됩니다. 먼저 대상공단 주변지역 화학사고 감시체계 구축과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안전팀이 신설됩니다. 시민과 24시간 언제 어디에서나 온라인 소통을 하기 위한 온통 서산팀도 새로 설치됩니다. 이 밖에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사업을 위해 국가해양정원조성팀이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과가 각각 신설됩니다.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우선행정, 시민중심의 복지문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기구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.